딕션 천재 신혜선에 따라 입고 싶은 가성비 코디 완벽한 딕션으로 드라마의 몰립감을 높여주는 신혜선이 이번 드라마에서 착용한 의상이 탐났는데요 해당 장면에서 입은 자켓은 루에브르 제품으로 가격은 23만 9천원 함께 착용한 가방은 조이그라이슨 제품으로 가격은 29만 8천원입니다 차분한 블랙 원피스에 브라운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주어 가을에 참고하기 좋아 보였는데요 다른 장면에서 착용한 니트는 온앤온 제품으로 가격은 17만 9천원 함께 착용한 귀걸이는 스와로브스키 제품으로 가격은 20만 5천원입니다 포근한 재질의 그린 색상 니트에 하트 쉐입에 실버 귀걸이를 착용해 부드러운 데이트룩을 선보였습니다 자켓부터 귀걸이까지 모두 탐나는 신혜선의 드라마 속 가을 코디네요